장을 봤어야 갈비찜이라도 해 두지. 조금만 더 있다가 아마 안 돼. 엄마가 금방 장 봐오면 되잖아. 이것만 해도 충분해. 뭐가 충분해. 집이 언제 또 온다고. 이거는 감자조림이고 이거는 열무김치. 새벽에 담은 거라 며칠 지나야 익을 거야. 그리고 이거는 고기랑 풋고추랑 다져서 볶은 거니까 입맛 없을 때 먹으면 칼칼하니 입맛이 확 돌아. 아 뭐 이렇게 지극정성으로. 어 니 형 갖다 주라고. 나는? 나는? 형 갖다 주고 좀 덜어가면 되지. 따부싸줘? 아 몰라. 아 이거 가져가. 내가 무슨 배가 주자. 곧바로 형한테가 가자마자 반찬 냉장고에 넣고 알았지? 알았어. 너 차 빌린 거 맞지? 형한테 뺏은 거 아니지? 엄마는 그렇게 말하면 나한테 안 미안해? 대답 안 해. 형한테 해코지해서 차 뺏은 거 아니지? 아 반사차를 어떻게 뺏어. 사형 당할 일 있어. 아 오늘 들어가 더워. 일사병 걸려. 왜? 운전 조심조심해. 알았지? 괜히 형차 키스 내지 말고. 어? 아우. 한글자막 by 한효정